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인중이 길면 하관이 긴 얼굴 이라는 동영상에서 하관은 코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인데 인중이 이렇게 길면 하관이 커 보이고 인중이 짧아지면 똑같은 하관의 길이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 뼈의 길이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인중이 짧아지면 하관의 큰 얼굴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관 크기에서의 인중 길이의 역할 그리고 인중 축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래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였던 인중 축소 리프팅을 이용한 중안면 거상술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분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중이 길어서 3년 전에 코밑절개 인중 축소 수술을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인중 축소 흉터가 보입니다 그동안 프락셀, 이산화탄소 레이저, 연호주사 등 좋다는 치료 다 해보았는데 흉터가 우들투들하게 송곳형으로 남아있어서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인중 길이가 줄어서인지 말할 때마다 입술을 오므리는 표정이 심해지고 그래서인지 입술 가로 길이도 더 줄어들어 펭귄 입술 같습니다 입을 오므리다 보니 콧날개가 처지면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훤히 보이고 입꼬리는 더 처지고 해서 현재 입꼬리 수술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분의 문의를 들어보면 인중이 긴 얼굴의 특징과 인중 축소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거의 백과사전식으로 다 이렇게 부작용들이 하나하나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병리학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입술 가로 길이 늘리는 법 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술을 움직이는 근육으로는 입술을 오므리는 입둘레근과 입술 가로 길이는 이렇게 늘리는 대광대근이 있는데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뼈 길이가 길고 이렇게 인중이 긴 얼굴에서는 왼쪽에 노란 사각형이 인중이고 빨간 사각형이 아래턱 길이라고 하였을 때 입술 근육이 수축하여 노란 사각형과 빨간 사각형을 만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핑크색 입술 근육이 수축을 하여 입술을 오므리게 되면 파란 화살표의 벡터 그리고 빨간색과 자주석의 그 힘의 방향이 생기게 되는데 입꼬리 쪽이 핑크색 타원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색 화살표의 힘의 세기가 파란색보다 더 강하게 되면서 입술 가로 길이가 짧아져서 닭동지평 입술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외측 인중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늘어져서 길어진 이유도 바로 오른쪽에서의 그 빨간 화살표의 힘이 파란 화살표의 힘보다 세서 입술 중간은 이 빨간 입술 홍순이 보이는데 비해서 외측 입술은 이렇게 처지면서 인중살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교정하는 방법으로써 입꼬리 쪽에 절개를 가하여 직접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입술 라인 전체를 절개하여 인중 축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 봉합된 파란 선에 이렇게 흉살이 남게 되면 이 입술의 이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말랑말랑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낭창낭창 하게 돼야 되는데 입술 이 파란 선 아까 그 입술 라인으로 그 딱딱한 흉터가 남게 되면 이렇게 가죽 벨트처럼 딱딱한 이 흉터 조직이 입술 라인이 되어서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중 축소의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코 밑을 절개하는 코 밑 절개 인중 축소 인데요 이 파란 사각형의 긴 하관에서 노란 사각형이 인중이라고 할 때 코 밑 절개 인중 축소 수술로 인중을 들어올리면 노란 사각형과 빨간 사각형이 서로 떨어지게 되면서 아랫입술 근육과 턱 끝 이근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치게 되면 그 아까 침에 그 사례자가 말한 것처럼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입꼬리가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인중 축소술로 줄여진 노란 사각형의 인중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서로 닿지를 않아서 자꾸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인중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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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아랫입술과 서로 닿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른쪽 사진에서와 같이 윗입술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코 바닥과 콧날개를 하늘색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비주처짐 현상 콧날개 처짐 현상이 생기면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짧았던 인중이 길어져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긴 인중으로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관건은 바로 이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 즉 파란 사각형의 크기인데요 이 뼈의 크기가 직접적으로 뭐 줄어들지 않는 한 인중만 이렇게 센뚝 맞게 줄여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흉터 없는 무용인중축소수술을 개발한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인중만 이렇게 줄이는 것이 아닌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하관 받침을 만드는 수술을 함께하는 무용인중 패키지 수술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이 이렇게 처지면 그 이마 거상술을 하고 볼이 이렇게 처졌을 때는 안면 거상술을 하듯이 나이가 들어서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고 콧날개가 처지고 비주가 처져서 눈에서부터 입까지 거리고 이렇게 줄어든 사실 우리 성형외과 교과서에는 이마 거상술하고 안면 거상술은 있지만 중안면 거상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인중축소 리프팅을 해서 중안면 거상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중안면 거상술을 해서 얼굴을 짧고 작고 어려 보이고 어퍼 리프팅 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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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